슈퍼맨 안녕하세요 슈퍼맨 저는 역식이에요 저는 저는 이야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컨텐츠 바로 초대형 마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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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쮸가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요 저희가 이번에 마이쮸 한 번 그냥 시젠트 벽두만큼 만들어 보자 양 사이즈로 그래서 그거를 악 물었을 때 천국 단 이빨 조심 악 했다가 이빨 다 뽑힐 수도 오늘 초대형 마이쮸을 위해서 슈퍼맨을 또 아끼지 않고 돈을 그냥 펑펑펑펑 너무 썼어? 거의 적자 유튜버라고 보면 됩니다 적자 생존 동호경이 공수해온 마이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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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이쮸 한 박스 몇 개야 이거? 세워봅시다 이거 야 몇 개야? 2, 4, 6, 8, 10, 12, 14, 18 16 박스야 일단 마이쮸가 16 박스인데 이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 15개 그러면 잠깐만 15개 곱하기 16 박스는 16개 곱하기 계산기 아우 이거 안 된다 242 근데 마이쮸 하나에 몇 개 들어있어? 한 줄에 잠깐만 한 줄에 몇 개 들어있지? 세마 세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덟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마지막 열 개 그러면 249 곱하기 10개일까? 마이쮸만 2,400 개? 2,400 개 이거 다 까야되는 거잖아 까야돼요 이거? 어 너가 다 시작입니다 이거 슈퍼맨은 노동 유튜버 노동 가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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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아 너무 많아서 감당이한데 감당이 이거 뭐야? 이거 까보니까 왜이렇게 많아? 오 많이 산 거 아니야?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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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까줘야 되는데 2,400개 노동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바로 갑시다 오케이 자 슈퍼맨의 노동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너무 많다 진짜 진짜 거의 이거 뭐 이빨 같아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자 나머지도 빨리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연球 드디어 아우 워 오 너무 많아. 시간이야 이거 진짜. 마이쮸 산이야 마이쮸 산.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를. 치안! 볼에다가 다 까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아다가 끝나지 않네요? 이게 2,400개가 만만치 않네. 일단 홍해바다를 갈라야 돼요. 와아! 길을 내라! 오케이 오케이 됐어. 1,400개가 안됩니다. 자 가운데에다가 이걸 눕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늘 너무 뻣짓이다. 우리는 힘들지만 구독자분들은 눈이 즐거울 거예요. 이게 탁 탁 쌓일 거거든요. 레츠 고! 수세히 유산이 1시간 걸렸습니다 1시간. 아 나 진짜 못하고... 나... 오늘 그만하죠? 와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출발성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 손 씻었습니다. 핸같이 씻고 왔어요. 슛벌면 하면 뭡니까? 힘! 힘! 이거를 이제 몰티저스 보셨어요. 몰티저스 편 보면 크리스피를 그냥 꾹꾹! 개미는 오늘도 압축! 압축! 열심히 일을 하네 이거 꾹꾹. 가능한가요, 이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안 될 거 같지, 너네? 보여줄게.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독이형 파워! 오오오오! 이걸 다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쵸. 자 오늘 노동다임 들어가나요? 노동다임 들어가시죠. 어우 진짜 되긴 되네 진짜. 네네네. 오케이! 가슴근육이 쎕니다. 슈퍼맨의 노가다 헬스클럽! 하이스라엘 쓰고 싶은 사람 댓글 달아! 더블비 커먼요! 더블비 커먼요! 아무나 커먼요! 한반부터 해요! 와! 이거 보면! 진짜 너무 매끈하다! 이거를 세게 눌러주면 이렇게 매끈하게 되는구나! 누르기 전? 누르기 후! 이렇게 됩니다! 마이쮸 대 슈퍼맨! 바로 맞자 들어갑니다!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그게 물감 아닙니다 다크서클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뭐 어디서 금방 뚝딱 해온 줄 알죠? 뒤칠 뻔했어요 진짜 바로 공개! 우리 노력의 선물 어떻게 해줬냐면 하나하나 마이쮸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손으로 꾹꾹 눌러줬는데 이게 잘 안 붙어 너무 단단해 그래서 꺼내서 또 꺼내서 또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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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아! 음! 3 2 1 구경!!! 으악 ensemble 저대형 마이쮸! 마이쮸야 이게 아까 그 2400개 하나도 했다고 지금 아직 잘 안 보이시죠? 한번 꺼내 보세요 한번 꺼내 보세요 하시자 자 일단 장갑을 착용해주시고 철 오케이 진짜 잘 붙었다 진짜 잘 붙었다 진짜 잘 붙었다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이것이 초대형 만주 벽도로 무슨 벽도보다 훨씬 크구만 이게 얼마나 크냐면 자 여기 일반 마이채가 있습니다 자 일반 마이채를 까볼게요 이거 봐 자 이게 일반 마이채 여기는 초대형 마이채 초대형 마이채 무려 마이채가 2,400개 이게 무게가 어마무시합니다 와 이게 몇 킬로인지 한번 재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비닐봉투를 깔아준 다음에 올려볼게요 예상 몇 킬로? 5.3킬로 5.3킬로 오케이 과연 몇 킬로일 것인가 야 10.3킬로? 10.3킬로라고? 진짜 리얼 10.3킬로야 와 레전드 솔직히 인정합니까? 인정 와 진짜 이걸로 운동해도 돼요 오케이 운동 이게 10킬로여가지고 운동이 가능해 진짜로 와 근데 비주얼은 솔직히 영락없는 마이채다 진짜로 이게 아까 말랑말랑인데 지금 합치니까 딱딱해졌어 100% 마이채 안에 꽉 찼습니다 진짜로 이거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0벌면이 얼마나 얘기하는지 당신들도 느껴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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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진짜로 스마트폰 같기도 하고 110 동기형 번호 공개? 65 8 자 일단 슈퍼맨의 초대형 특집은 안 먹어보면 만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걸 한입 가득 물려고 우리 만드는 거잖아 조심해야 돼 일단 강냄이 일단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 아 이거 반딩 반딩 오 오 오 담아 담아 아 이게 계속 자리를 바꿔주가면서 해야지 봐봐 이거 좀 맛있잖아 이게 이대로 있는다 봐봐 그 설악산에 보면 흔들밖에 있어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서버렸어 초대형 말주도 과연 맛있을까요? 한번 빼물어봐 너 이빨이 선권디 보여요 선권디 탱 어 야 여기에 물려고 할 거 알아 시범으로 한번 해줘요? 여기 시범으로 와바 바로 파요 아니 이게 딱딱하단 말이야 이 딱딱한 게 이렇게 피웠어 지금 여기보다 뾰족한 게 뭔지 알아? 뭐 어디? 그래? 와 진짜 거의 못인데? 오케이 동욱이 형이 송곳니로 한번 뽑아보죠 여러분 뜯겼어 진짜로? 똑같다 안에 리가 있나? 한번 먹어볼래? 한번 먹어볼게 밀당 정화 밀당 정화 이거 봐 뭐야 이게 똑같다 근데 그래도 크다 보니까 입안에 가득 물리네 이것이 슈퍼맨 클라스 여러분들 솔직히 슈퍼맨 클라스 인정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슈퍼맨은 직접 다 합니다 이거 주작 리얼리잖아 이걸로 어디서 주작을 합니까? 슈퍼맨의 초대형 마이쮸는 여기까지? 사실 좀 아쉬운데 유튜브 보니까 마이쮸으로 꿀타래를 만들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걸로? 꿀타래? 스테이크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